동질의 것만 동질의 것을 파악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게 진리야라고 하는 것들 꽤 있죠? 그게 진리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여러분 안에 진리가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. 동질의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. 이런 말을 들었어. 이런 생각이 있대. 이 이상 여러분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인간은 자명해라는 말을 합니다. 맞아, 이거야.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핵심을 읽어내는 게 있어요. 그걸 말로 표현하다 보면 뭔가 부실한 게 생기기도 하는데 이거는 맞아야 하는 뭔가 느낌이 있거든요. 그게 로고스예요. 그런데 그걸 맞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냐는 거죠.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요. 인간의 내면에서는 맞다는 확신이 일어나요. 이 현상이 되게 신기한 현상입니다. 데카르트가 이것 때문에 서양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됐는데 그때 데카르트가 얻은 게 이거예요. 내가 맞다라고 한다는 게 그게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. 데카르트가.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 얘기를 해요. 이 얘기하다 볼 때 데카르트로 갔는데 똑같다는 거예요. 철학자들 마음은. 데카르트가 이 얘기를 해요.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이 갖고 태어난 양지가 있다. 12선학을 판단하는 능력이 인간은 인간이면 다 똑같이 있다. 그래서 인간은 그걸 다 갖고 싶어하지는 않는다. 그걸 적용하는데 적용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 판단 능력 자체를 더 갖고 싶어하지는 않는다. 왜냐하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말을 해요. 중세의 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그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게 다 무너져 내린 뒤에 종교의 신앙의 삶, 종교의 삶을 살다가 그게 깨지고 난 뒤에는 허탄하죠. 이제 자명한 거 뭔지 이제 모르겠단 말이에요. 그전에는 믿었는데. 내가 믿고 있는 게 자명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내 힘으로 자명을 찾아야 돼요. 그때 데카르트가 고민한 게 이거였어요. 이게 다 내가 자명하다 하는 것도 가짜일 수도 있고 자명하다고 한다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다 부정을 해보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건 자명이에요.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 자명한 거예요. 어떤 답들이 자명한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건 자명하다. 그래서 이 말을 해요.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. 즉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다. 이거는 자명하다.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. 이게 별로 우리한테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 말인데 데카르한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터전인 거예요. 자명함의 터전. 즉 내가 존재한다는 거. 내가 고민하고 있고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뭘 옳다고 여겨야 할지 헤매고 있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그게 내가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해준다.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.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게 모든 철학의 시작이 되니까요. 그래서 그 내가 자명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밖에 내가 진리라고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. 즉 우리가 자명하다라고 말한다는 게요. 엄청난 일인 게 데카르트한테는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명하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요.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수학이 제일 자명한 학문이라는 걸 알아내고 데카르트가 철학도 수학처럼 자명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다시 시작해낸 작업이 지금 그게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되게 만든 겁니다. 동양 철학자들도 똑같아요. 선비들도 뭘 알았냐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정하지 아세요? 여러분 내면에서요. 맞다는 느낌이 들면 진리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근사록에도 나오고 율곡에 성악집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. 경목력을 어디를 봐도요. 인간이 답을 와닿았을 때는 시원하고 자명하고 답을 못 왔을 때는 찜찜하고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그런데 이 말이 되게 이상하죠. 인간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진리를 판단해도 되나? 이게 꼭 주관적인 느낌 같잖아요. 그게 아니에요. 우리 안에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진리를 갖고 있어요. 이미 태어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에 맞는 얘기를 들으면 저 안에서요. 자명하다는 신호가 나옵니다. 그게 아닐 땐 절대 안 나와요.